이거 녹화 설정 바꾸고 나서 녹화가 바로바로 끊어지지가 않네 녹화를 너무 고화질러 하나 내가 이제? 합쳐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애 일단 요번화까지만 녹화해보고 그 다음에 좀 보자 오 오윽칼나는데? species ...에 앞서 승객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게이밍크를 연결하여 신원 확인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어 임마. 빨리 밟아. 감사합니다. 엑셀시어 패키지가 활성화됐습니다. 엑셀시어라고? 그게 뭐야? 야 이거 진짜 폼나잖아! 엑셀시어? 엑셀시어는 최상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패키지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니 돈이 꽤 들었겠네. 잘 봐봐. 델라메인! 전투모드 실행해! 죄송합니다. 현재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흠. 그래 뭐. 장난 아니라니까. 아라사카 닌자 부대가 덮쳐도 쓸어버릴 수 있어. 엑셀시어? 어떤 서비스가 있지? 종합상해보험이 제공됩니다. 고객님이 차내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유해치금 및 처리 또한 포함됩니다. 아...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덱스가 쪼잔하진 않네. 덱스가 65%나 챙기더니 적어도 이런 데 썼다는 건 알겠네. 엑셀시어라. 그렇게 좋은 거야? 뭔가 비행기 VIP 클래스 이런 느낌인가? 아,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인 건가? 음? 없어 보이잖아. 우리 아직 급이 안 되니까. 글쎄요, 재키. 너답지 않게 너무 들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 내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정신 차리고 작업에나 집중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지금 내 인생 최고로 정신 멀쩡하니까... 알겠어. 이러다 싸우겠다. 그만하자. 미안하다. 응? 별일 없지? 응? 존나 껄끄럽다는 것만 빼면? 우리 이제 곧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 직통 보안 회선을 열어야 콘팩키에 있을 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브이, 재키한테 연결해서 동기와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아아이 나 진짜 너 텔레스가 뭐? 입 닫쳐, 앞돌다 저 장비는 이상 없는 거 같고 당연히 그래야지 아, 티버그 재밌네 텔러메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해 빕니다 아, 귀엽잖아요 티버그 떨어졌을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네 아, 맞다 무기는 안 되는 거지? 그치 넵투자 또 여섯시냐? 아하 챙겨 니가 너 힘쓰는거라도 좀 해야지 가보자 도착했어 버그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지 알지? 라몬이야 넌 군사기술부서 대표 타케아지멜을 만나러 온거고 서류는 플랫헤드 관련 서류야 알아 걱정하지마 콤페키 플라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한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알아서 있... 어 이래서 사람이 평소에 욕을 쓰고 살면 안되요 뭐가 잡히는데? 실례합니다 콤페키 플라자에 군사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신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 무기거래니까요 네? 아... 타키씨를 뵈러오신 분들이시군요 흠 바로 넘어가주네 어이구 90도까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손님 아... 아이구 90도로 인사면 봐줘야지 그죠? 왜 일본어로 인사해 여우 커서 트윈 룸으로 성인 2명의 1박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타키씨에게 두 분이 도착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에 제기를 잃으면 안되는데 브이 아무 말이나 해 시간 끌어 아... 안그래도 돼요 먼저 가서 좀 씻고 우리가 연락할게요 하지만 타키씨가 기다리실텐데요 아 목소리 이쁘다 그니까 되게 친절해 AI가 거기다 어떤 사이코새끼가 터미널에 폭탄 테러한다고 설쳐서 메타키도 지연되고 와... 그땐 진짜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흐하하핳하하핳 아... 아 따졌다고? 뭐하러 따져요 목소리가 이쁘잖아 나처럼 착하게 살아야돼 아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화가 많아 하하하하핳 뭐.. 아저씨 부인은 왜 그렇게 화가 많아요? 아 기업인이라 그래?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인정 얼마나 짜증나겠어 사는게 그래 너도 아리스토텔레스만 찾지 말고 테스형을 좀 찾아줘 알겠어요 한 번 가서 볼게요 그러다가 말실수하면 조지니까 보안카메라 있다 아 꺼놓자 스탑 나 이거 60초 그거 해놨냐? 스탑 능지에 있나? 어? 60초마다 저거 있었는데? 아 이거다 하나 배워놔 스태키 플라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서요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혹시 바 쪽에 앉으시겠어요? 어 좀 둘러보자 에이 중역이니까 그런거 들고 있는거야 어? 형! 형! 이거 본인이 더빙 했을라나? 히데오 형! 히데오 형! 형! PT짐 어떻게 잘해봐요 아이 코나미한테 좀 뺏어와봐 형 여기서도 형 여기서도 형 철학 설파하고 있는거야? 이 형은 진짜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형이야 대단해 아이 아이 씨 시끄러 반가웠어 형 사진 한 방 찍어달라고? 아! 포토 모드 어떻게 해요? 신작 기획안? 네 당연하지 엄청 많지 형 아 아 지금 시간 없어서 아 이거구나 어 아까 이거 키를 보고싶었는데 키가 안나오더라고 잠깐만 1인칭 시점할래 어 1인칭 시점하면 내리기 올리기가 안되네 그러게 그러게 피사개 심도 이런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네 사실 효과? 노출 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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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극혐 후광이 너무너무 빛나버렸다 색수차? 와 와아 그레인이 그 자글자글해지는거지 음 별로야 효과? 이건 약간 쓰시마 같은데? 어 어우 야 나 눈아프다 효과가 뭐 이렇게 많니? 하이라이트? 빛이 더 강해지는거 아닌가? 하이라이트의 명암 아 아니다 노출을 최대로? 어 어 거의 예수님인데? 하하하하하하 거의 예수님인데? 좋아 하이라이트 너무 심해 근데 명암 이거 좀 더 높이자 히데요 형만 딱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게 확대조차 안돼? 확대조차 안되는건 좀 심한데? 와 폰이다! 뭔가 코지마 히데요스러운건 없니? 까메오까지 넣었으면서? 백 몇개가 있다구요? 헤헤에에에에 également 어 아 메탈스톰 야 이거는 좀 어울리지않나? 색깔은 못 바꿔? 아 메일스톰이야? 메탈 아니야? 아 그러네 잠깐만 이거 다 떠라? 되게 친숙한 로고들이다? 아니 야 이러면 코나미나 히데오도 있을만하지 않나요? 코지마도 있을만하지 않나요?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없을까? 삽짓거리 같아 그만해 아까 그 해골 해골 드론같이 생긴거 그것도 약간 레깃솔4같은 느낌이니까 어 잠깐만 약간 요런 느낌 아니다 해골 드론같은거 하자 이거 이거 하나 박자 프레임? 아 프레임 스티커 지우고 이거 할까? 응? 이거 괜찮지 않나? 요렇게 UI 숨기기 아 좋아요 아 아 히데오 형 신작 좀 빨리 내줘봐요 아 기다리고 있잖아 사람이 드론으로도 한방 어라? 더 안으론 못가네요 흠 아 시야? 아 시야? 피사기 아니 왜 여기서 더 왼쪽으로 못가 아 캐릭터 안 보이게 하기가 있어요? 어디 포즈? 여기 있다 꺼짐 시야 줄여서 확대해보자고 그럴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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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드 아니 하이라이트 너무 쎄다 아니야 효과는 킬 게 없어 배경? 배경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라? 야 누구 맘대로 저게 나갔냐? 심도를 끄라고? 심도 어딨어 아 아예 끄자고? 그럴까? 그래 그게 맞겠지 아 이 여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이제 너무 핀트가 사람 찍으려는 대상이 왼쪽에 있으면 아 인스타 사진겠다고? 그래? 컨셉 그럼 좋은데? 아 좋아 희대호 형 한 방 더 아 형님 좀 어떻게 다음 작품 빨리 좀 예?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죠? 파파라치 파파라치 반가웠어 가자 안녕 안녕 뭐로 드릴까 친구?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나대? 그게 다 우리 엄마 모유 덕분이 너 기계 아니야? 50%는 단백질이고 나머지 반은 순수 고 기계 아니야? 너 사람이야? 아 뭐? 늘 먼지투성이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분이었지 알데칼도 소속이셨거든 뭐 폭격 전에 말이야 아니 얘네가 사람이었어?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널 잃지 마라 데이비드 너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멋진 얘기야 꾸며낸 걸 아쉽지만 나만 꾸며내는 게 아닐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음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물이라도 줄까? 난 됐어 아니 난 됐어 언제든 또 오라고 그래 우리 친구야 이제 으악 아냐 중요의물 아닌 거 같아 아잇 코지마 히데요 같은 그런 가amura 그런 깜짝 까메오는 여긴 더 없나봐 가자 슈우우우우우우우우 그러니깐 너도 와야지 너도 안나 성공에 한몫한구만 너가 있을던구나 미쳤나 뭐네 흠 주먹질도 못하네요 까다롭구만 뭐가있어 무기 넣고 다닐게 아 진짜? 그 버그 아냐? 버그일거 같애 왠지 그거는 야 가자 잘 놀고 있었냐? 떨어덩 저 형은 뭐래? 저 형은 뭐래? 불언가 저거? 와 광원바 라이자2같애 쌈박한데 잘 구가는게 아니라 아쉽네 방 잘 골랐어 버그 쌈박해서 고른거 아니야 방 자체가 감시자랑 서버에 가까워서 고른거지 그래 안 까먹었어 우와아 너무 좋다 방 와 개이뻐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하려면 힘든 법이야 아우렐리우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번엔 누구야? 바로 이 몸이 만든 말이지 아아 환기구는 어디야? 중요한거 아니야 그럼 지금 스캔업해서 확인해봐 스캔업해서 확인하라고? 플랫헤드 준비됐어 거의 다 됐어 짜샤 야 어디가 환기구인데 나는 눈이 옹이구멍인가? 아 저긴가? 이건가? 환기구는 니가 찾는거 아니었어? 기다려봐 인마 남자가 왜이렇게 어? 재촉을 해 아 이건가? 이거다 여기있다 잘했어 제킹 플랫헤드는 좋은데 아 일부러 못찾는 척 개본거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가! 우와! 클로킹도 돼! 우와! 오 얘 봐봐 근데 다 보여 야! 오우 나는 못가네 시스템 나 버거 걸렸어 됐다 풀렸다 그oof 내소 내놔 해볼게 아아 내가 앉은 상태에서 대화 넘기기 해서 그렇구나 약간 정신없을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맞아맞아맞아 어? 누나 옷 좀 입어요 내 유튜브 암살하지마 아니 이거 들어갈라그러면 누가 봐도 걸리는데요? 안걸려? 아 클로킹이지 바본가 나는? 아 지가 알았어 돌아서 가네 빨빨거리면서 다니는거 귀여워 어 깍두기다 다음으로 니거라는거야? 뭐야 맨날 나만 토한거랑 다 쓴 콘돔 걸리는거야? 불공평한거 아니냐고 불공평한거 아니냐고 근데 다 쓴 콘돔은 있을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누구? 있잖아 잘생기고 부자에다 로봇이 미치한 남자 펜트하우스에 묵고있던데 개발하는거구나 지금 타겟 그런 남자는 언제나 싱글이야 근데 어딨어? 정장을 입었어도 바이크에 올라타 드라이브 나갈생각이 가득하거든 나한테 올라타면 정신들 아 저기구나 버그 문제가 있어 또 뭐야 사람이 있어 여기 청소하는거야 주위를 돌려야겠네 서브넷에 뭐가 있는지 볼까 알았어 한다 테라데온 제어 패널이 있어 그건 좀 애매한데 그럼 이거 해 그럼 TV는 어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너는? 야! 테라리온 온도와 공기질 제어 패널이 있어 바로 그거야 플랫헤드를 투입해 아 순간 하기싫으면 하지마 하고 때려칠뻔했어 헤헤 아씨 생각하고 싶지 않대 생각하고 싶지 않대 그럼 낮췄으니까 이제 가는건가 쟤가 절로 가겠지? 어...캐? 저 수주 좀 이상하지 않아? 어, 버그! 됐어! 흐, 이 정도로 놀라지! 저게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이동해! 칭찬은 나중에 하라고! 왜? 수주 어떻게 되는데? 뭐 안에 아무것도 없구만! 참네... 저기로 가는건가? 뭐 더 없겠지? 가자! 바로 가자! 뭐야? 좋아! 안에 들어가면 감시자가 있어! 어, 있네! 어떻게 따? 그냥 따면 돼? 어, 겁나 빨라! 열어! 헤디야! 못 따는데요? 이중에 나겠지! 저건가? 저거다! 보드 찾았어! 좋아! 플랫헤드로 연결해! 하여간 웬만한 일은 내가 다 해! 젠장! 응! 연결중이야! 그럼!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 했어! 감시자가 있어! 어디에? 사람 있어? 내 러너가 하나뿐이라니 이상한데? 잡것들 모아놓느니 실력자 하나 쓰는게 낫지! 플랫헤드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네 쪽으로 데모노이드를 보낼게! 플랫헤드를 의자에 직접 연결해야 되는건 알고 있겠지? 내가 무슨 X자인줄 알아? 좋아! 보냈어! 이제 처리해! 일단 플랫헤드를 안에 들여보내야 돼! 어떡해! 어뜨케! 탓같이 상hol 사용하는 전환 어디에? 찾았어요! 못찾는척 한거야 답답한척 해본 거야 한 번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 채팅 유도하려고 한거야! 크흫흫흫흣 아,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 뭐야? 채팅을 못봤어. 들어갈 방법 찾았어. 플랫헤드를 그쪽으로 보낸 다음 두번째 카메라로 전환해. 아이 쌉방 재밌으니까 하셔야지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플랫헤드를 의자에 연결해 V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헤디야 올라가. 좀만 힘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나도 안걸리는데 빨리 끝내자 우리. 다 끝나면 내가 WD-40 뿌려줄게. 죽인거야? 뭔가 불쌍해.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은거 아냐. 몰라. 일단 뭔가 지지거려. 어! 아아. 나 수류탄이 왜 빠져있나 했네. 근데 아이스가 생각보다 더 두꺼워. 뚫으려면 한두시간 걸릴거야. 한두시간 걸린다고? 더 빨리는 안돼? 왜? 머리 터지는 꼴 보고싶어? 느긋하게 그 정장 감촉이나 느끼고 있어. 네 고마워 죽겠네. 왜 긴장 풀어. 응? 그래? 야 그럼 일로와서 같이 좀 누워봐. 티비나 볼까? 뭐야 쇼파에 앉아야돼? 아니 좋은 침대 냅두고 좀 누워서 쉬지. 뭐야 밤이 됐어? 몇 시간 후. 니가 볼땐 어때? 왜 포기한걸까? 뭘 포기해? 응? 누가 뭘 포기해? 요리 노부가 왜 그 좋은 삶을 버렸나는거죠? 신물이 났나보지. 옛날 일이긴 안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게.. 생각해봐. 모든걸 가졌잖아. 돈도 많고 배우기도 했고. 손가락만 튕기면 지구설반을 핵 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아빠도 있고. 아니 근데 있는 놈들 생각을 뭐 우리가 알겠나? 배수저축가라고 하고나서 뭐랬는지 알아? 갱단을 만들었어. 스틸 드래곤지인지 뭔지 아는. 스틸 드래곤지? 철용? 곽철용? 와우. 노린거 아닐까? 곽철용? 아니겠지? 아니 저번에 보니까 밈 열심히 쓰더라고. 두안이네. 4유로달러 버거 뭐 이런거. 4달러 버거. 그 시스템이 가족이니까 벗어나기 쉽지 않았겠지. 내놓은 자식도 자식이라는거지. 그런 셈이지. 베테랑 봐봐. 조태호 있잖아. 하울좋은 반항이지. 흥. 관광객새끼. 관광객이든 뭐든 방금 그놈이 로비로 들어왔어. 다시 일을 시작한거. 이제 본격적인가요? 펜트하우스 보안은 무력화했어. 완벽해. 공연을 시작하자고. 공연을 시작하자고. 공연은? 다리 이제不会 중- 공연은? 공연은? 일단 화장실 갔다 와서